안녕하세요 뽀샤시종원입니다 오늘은 저희집 바로 앞에 있는 공원에서 장미가 참 많거든요 근데 장미꽃이 너무너무 예쁘게 피와가지고 제가 장미공원에 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? 요 친구 이름은 이 친구라고 하네요 아유 너무 예쁩니다 이 친구는 또 다른 친구구요 아유 이렇게 이쁘네요 먹어보세요 이 친구 이름은 누구일까요? 아유 아유 예뻐요 이거 보세요 이 친구 이름은 이 친구라고 합니다 아유 너무 예쁘다 아유 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 너무 예뻐요 노란 색깔인데 참 귀엽네요 이 친구 이름은 누구일까요?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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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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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요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아유 이 친구 이름은 아유 아유 이렇게 예쁘네요 아유 이렇게 예쁘네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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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한테 볼까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다 카로리입니다 아유 장미가 약간씩 다른데도 이름이 다 다르네요 아유 예뻐요 뭐 보세요? 너무 예쁘죠? 음~~ 예뻐라 여보세요? 이 친구 이름은 누구일까요? 이 친구 이름은 루이스베스츄 골드이네요.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답니다. 아유~~ 세상에 보세요. 어머~~ 이렇게 예뻐요. 너무 예쁘죠? 아유~~ 이 친구도 보세요. 분홍색과 흰색깔 같이 이렇게 피어있네요. 나비가 꿀 따먹고 있고요. 이 친구 이름은 누구일까요? 친구 이름은 크리스탈 헤어리입니다. 아유~~ 너무 예뻐요.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았답니다. 이거 보세요. 참 예쁘게 만들었죠? 이거 보세요. 아~~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까요? 이 친구 이름을 제가 이름을 모르겠습니다.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는데요.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. 여기 지금 이름도 없고요. 장미들은 이름이 다 있는데 이 친구는 이름이 없네요. 아유~~ 예뻐요. 이렇게 예쁩니다.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요. 아~~ 여기 보세요.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어요. 너무 만발했네요. 어쩜 이렇게 꽃송이가 이렇게 클까요? 아유~~ 아유~~ 예뻐라~~ 너무 예쁘지요~~ 아유~~ 예뻐요~~ 아유~~ 너무 예쁩니다. 여기보세요. 아유~~ 세상에~~ 이렇게 예쁘게 많이 피어있네요. 역시 장미의 계절입니다 너무 예뻐요 세상에 이렇게 예쁘네요 장미 여기 보세요 장미가 이렇게 클 수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이 친구 이름은 누구일까요? 이 친구 이름은요 컴패션이네요 너무 예쁘죠? 이렇게 예뻐요 보세요 이렇게 예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오늘은 저희 집 장미공원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모샤시종원입니다 주말이 시작이 되네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내일 또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빠 모든역 이